소주도 나와 2차 초코볼 저 위에 알아서 질문하시고 스스로 답변도 하시니까 그게 신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필이꺼야 너도 영필이꺼야 영필이 영필이성 이 꼴이나 나나 흉가 들어가면 그래 생각나도 많을거에요 영필이 버전으로 가네 절대로 지금껏 살면서 허공이 대놓고 헛소리한 적 없어요 이 뭔 개소리야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희 눈에는 보여요 그게 똠아들이 지닌 특별한 능력인거지 너 예전에 배낭방에 넌 곰팡이 곰기기라 했잖아 아니요 그거는 거기에 겹쳤던거야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렇게 보였던거지 절대로 곰팡이 보고 얘기했던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하필 그쪽쯤에 뭔가 겹쳐서 얘기한거지 절대로 오해는 하지마 지랄하고 절대로 오해는 하지마 아니 지금 우리한테 들어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뭔 주장인건 아는데 그냥 너가 재밌을걸 본다 그런 생각도 있을거에요 저거는 뭐라 한마디 해줘 창문에 빛보고 귀신하고 가르친다고 봐봐 저거 좀 왓 맞는말 했네 간혹 보면 그런적이 있더라고 그것 또한 해명하자면 공교롭게도 하필 창문 너머에 뭐가 보였던거야 근데 빛때문에 더 선명히 안보이던거지 희열이 엇쓰고있네 저친새끼가 그렇지 그렇지 너 빈방에서 혼자 말했잖아 오늘 유튜브 봤나 허공속에 영필이 성이요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들 드립이 신선하네요 맹젤이라고 준비 많이 했구만 예 저은윤아 지지세요 또마 로고도 싹 바꿀거에요 그것도 싹 바꿀거에요 지금 우리 또마 로고가 스티커있잖아 나는 이미지가 그렇게 바뀐게 없는데 이퀄이는 너무 100개월이라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은 혹시 4년동안 방송하면서 우리 멤버가 바뀐줄알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미지로 좀 해야될거같아요 멤버 바뀐거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가고 있었습니다 4년동안 한 멤버로 가고있어요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뭐 그런 많잖아 지금 나는 그 바뀐게 없는데 이꼴이는 봐봐 이게 지금 이게 나거든 이게 나요 근데 이게 지금 이꼴이란 말이야 이게 멤버가 바뀐줄 알잖아 지금 보면은 이거는 너무 에바지 옛날에 너무 우리 그때 팬분께서 만들어주신건데 에바 찬치 꽁치고 너무 시커메게 만들었어 너무 시커메게 만들었어 너무 시커메게 만들었어 솔직히 이렇게까지 시커메고 아프리카사람이지 이게 뭐 한국사람이여? 이건 나만 아니냐고 시발 태국사람도 태국사람도 이정도까지 꺼메진 않아요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아프리카 남아공 아니에요 이게 초창기 때 사진인데 어떤거랑 이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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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스크림 아니다잉 와.. 나 주댕이 열어놓은거지 아가리 똥이 엄청나게 나있네 아니 근데 이 새끼는 사진 찍을때 보면은 아가리 주로 아가리요 봐봐요 사보면 그 주댕이를 사보려나 아 도치형이 나한테 사진 좀 보내달라 했거든 방송 들기전에 와아 나한테 보라고 하더라고 나 할말 없이 솔직히 홍선 내가 인정했어 아니 너 아니 야 자체가 안이 거의 말상이거든 얼마나 빼부렸는가 시선우들한테 어? 하지마라고 무서워 비나잖아 얼마나 빼부렸어 봐봐 얼굴이 안이 이렇게 주먹만에 절었어 봐봐 개사기 봐봐요 사진 봐봐 개사기 얼굴이 완전히 주먹만에 돼버렸어 사진치가 보내줬거든 다 뭐 주댕이 다 빼놨어 봐봐 봐봐 방비를 정지합니다 봐봐 가만히 있더를 못해 주댕이를 이것도 주댕이를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러고 하면서 시청자들한테 봐봐 도둑이 다 빼놨어 봐봐 아 미치겠네 잠깐만 이게 본 모습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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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것이 본 모습이야. 이거 진짜 개사기야 봐봐. 얼마나 빼부렀으면 얼굴이 진짜 굉장히 길거든, 이놈. 빼부렀어. 그런데 얼굴이... 봐봐, 봐봐. 완전히 이걸 어떻게 쑥쑥으로 해버렸네. 뭐 쏠지못해, 뽀샤바 하면서 얼굴이 했냐? 미친네, 현명이야. 잠깐만. 진짜 많이 안 보여준 거지. 나도 있거든. 많이 있는데. 나는 다 식구라서 그러지. 솔직히 까기가 좀 그렇지 그렇지. 솔직히 난 다 식구라서 솔직히 못 간다. 솔직히. 나도 도착해 알몸 있어, 전라 사진. 응. 나도 있어. 근데 내꺼 전라 사진이랑, 니꺼 전라남도 사진이랑. 깜짝이야. 어떤 게 더 났어? 아, 딱 염병하네. 어떤 게 더 났어? 까! 까라고? 더 이상은 뭐 필요 없어. 빨리 보여드려. 그냥 보여드려, 진짜로. 야,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보여드려, 더 가까이. 안 말려. 아, 잠깐만. 은호 메이크업이 했네? 또 나 떴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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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야. 하하하하. 콜라. 콜라 한 번만 누가 좀 주라. NO, GOD. NO, GOD. PLEASE NO. 아, 화나네. 아, 개 극혐이야? 아, 나 미쳐버렸다 진짜. 나 그러지 말아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다 리즈 시절은 있어. 도치형도 처음부터 이렇게 뭐, 피부 깨끗하고 했을 거 같아? 구독! 좋아요! 알람 개장. 부탁드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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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